채석강 가는 길 격호의 수욕장 채석강 위에 횟집을 파도가 밀려드네요 멋진 채석강이 보입니다 채석강 위로 바다가 넘칠거리입니다 층층이 퇴적된 바위가 정말 신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절경입니다 채석강 바위를 기어가는 바닥이 발견 채석강 사이로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 사람들도 보이네요 매미소리 매미소리 서해바다지만 물이 아주 맙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채석강 멀리서 바라본 채석강 계속 바라봐도 멋지고 신기합니다 바다 저 멀리 어선도 보이네요 바다 저 멀리 어선도 보이네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됩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됩니다 저 멀리 채석강 끝이 보입니다 아니 저 너머에도 계속 이어질듯이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네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네요 언덕에서 내려다본 채석강 전경 언덕에서 내려다본 채석강 전경 힐링 격포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